흉기 난동 사건입니다. 지난 26일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2시간 넘게 경찰과 대치하다 붙잡히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남성 가방에 소지한 흉기 6점을 포함해서 무려 8점의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참 언제쯤 이런 사건이 좀 사라지게 되었구나.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려고 했었다고요. 맞습니다. 피해자 A씨는요. 26일 오후 7시 26분쯤부터 서울 은평구 가련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다가 오후 10시 5분께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요. A씨가 흉기로 자신의 목과 가슴을 겨누면서 자해하겠다라고 위협을 해서 경찰이 전기충격기라든가 테이저건 같은 진압장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대화로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은 A씨가 양손에 들었던 흉기 2개와 가방 안에 있던 6개의 흉기를 모두 압수했습니다. A씨 이날 경찰 조사에서 혼자서 술을 마셨고 자해할 생각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소지하고 있던 칼들은 10년 전 요리사로 일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낚시를 위해서 차량에 싣고 다녔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한편 A씨의 범행 동기는요. 금전으로 인한 가족 간 다툼이 원인인 것으로 경찰이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아서 정말 다행인데 경찰이 대치하고 있는 동안에 말로 설득해보려고 계속 노력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피해자 A씨가 경찰과 대치하던 중에 어머니와 외삼촌을 불러달라 치킨과 소주를 사달라 이런 다양한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A씨와 라포라고 하죠. 상호 신뢰관계를 형성을 하기 위해서 A씨의 요구대로 치킨과 소주를 실제로 사다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흉기를 내려놓도록 설득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현장에 도착한 특공대가 지금 현장에 도착한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기둥 뒤에서 접근을 해서 A씨를 제압하면서 약 2시간 40분 만에 큰 인명피해 없이 상황이 종료가 된 겁니다. 지금 현장 관련해서 영상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충격적인 게 난동 상황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상에 굉장히 빠르게 퍼지고 있어서 이것도 좀 문제가 된다고요. 정말 문제입니다. A씨가 경찰과 대치하는 현장, 범죄 현장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한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다음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분 23초 분량의 이 동영상에는 영상 속에 A씨가 상의를 탈의한 채 한 손에는 흉기를 들고 한 손에 있는 흉기로는 경찰관을 향해서 휘두르는 모습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SNS상에서 클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재생되는 쇼폼 형태로 공유가 되면서 원치 않는 사람들도 이 동영상을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무분별한 범죄 현장 영상 유통은 시민 불안과 같은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전문가들 역시 이렇게 잔인한 영상을 무차별적으로 원치 않게 노출이 된다고 하면 간접 트라우마를 겪을 수도 있고 모방 범죄 우려도 있는 만큼 이런 영상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데 영상이 노출이 됐을 땐 초상권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이 영상을 내가 원치 않는데 이렇게 서치하다가 보게 되는 이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왜 끔찍한 살해 장면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었잖아요. 글쎄 이런 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한번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글쎄 이런 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